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키네마스터고요. 코드번호는 139670입니다. 현재 시가 4월 2일 3시 39분을 지나고 있고요. 본 영상은 종목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고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보가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또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기업이냐면 글로벌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키네마스터라는 거는요. 그리고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원래는 19년도까지는 넥스트 스트리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현재 동영상 편집 앱 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증폭이 된 동영상 컨텐츠 제작과 그로 인한 또 소비 현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유튜브를 시작으로 이제 동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거의 유튜브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유튜브 쪽으로 이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동영상 편집 이라든지 고화질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게 실적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20년 연결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98억 원 정도가 형성이 되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53.61% 정도의 성장성을 계속 보여줬고요. 2019년도에도 18년도 대비 또 51% 그리고 영업이익은 19년도에는 획자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41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266%의 미친 성장수세를 보였습니다. 순이익 또한 높았는데요. 순이익이 25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고 거의 이거는 여기는 2,400%로 적혀있는데 거의 전년 대비 3,900%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네마스터 매출 중 90%는 구독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약 9% 정도는 광고 수익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로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 대전 속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2월 달에 나왔었는데 현재 모바일 동영상 편집, 툴, 서비스, 기어, 키네마스터가 지난해 유튜브 열풍에 힘입어 실적이 수익 상승했다며 소프트웨어 업종 상장사 실적 조사 결과를 보도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3,900%를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 여기에 약 30곳의 원매자가 매각 측과 비밀 유지 계약, NDA를 맺고 팀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네마스터는 자체 개발한 동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도 12월 출시한 키네마스터의 현재 월 이용자 수는 각각 7천만 명, 720만 명이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영상 편집 앱 시장의 2위 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인도 사용주가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몸값이 5천억에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솔본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솔본이라는 회사가 키네마스터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 키네마스터 몸값이 껑충 뛰어오르는 가운데 솔본도 재평가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본도 요즘에 보면 좀 나쁘지 않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통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천억을 돌파하긴 했는데 지금 7천억 대 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한국 스타트업 하이퍼 커넥트가 1조 9천억 원에 매각이 되면서 최근 미국 기업에 키네마스터도 몸값도 천정부절 시속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1조원 수준의 가격까지 언급이 될 정도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언급이 되는 페이스북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어느 정도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좀 쉽사리 꺼지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흐름도 상당히 깔끔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슈팅을 주면서 20선 지지나 아니면은 좀 20선을 회복을 해주는 흐름까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고가를 높이는 흐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또 고가를 높이게 되면 또 어느 선까지 더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도 좀 예매한 종목이 되고 있죠. 정말 미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작년 18년도 10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 박스폰을 돌파한 뒤로는 상당히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흐름을 살펴보면서 거래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또 여러분들께 리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리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뱅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3월 26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